오늘은 2024년 6월 3일입니다 여러분 국회 협치한다는 이 뭐니 하는 이 소리 할 때 저는 방송에 대고 쟤네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무슨 협치냐 협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후회한다 바로 후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들하고 대화는 하는 거 아닙니다 대화하면 이용당할 뿐입니다 못된 것만 발전돼가지고 머리가 회전이 되는 그런 자들하고 무슨 협치고 협상입니까 이 법사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은 원래가 국회의장을 갖게 되면 국회의장 갖지 않는 야당 쪽에서 갖게 된다든가 국회의장을 여권이 가지면 야권이 갖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가져왔다는 한 20여 년간의 이 전통을 이자들 극좌파들은 모두 다 갖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몽리고 짓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몽리를 부리고 이제 22대 국회 원구성부터 그래서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재판을 해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줘야 이게 일이 끝난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여당목 법사위 운영위원장까지 모두 원합니다 입법도 속도전을 내가지고 대통령실 공세에 필수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6월 7일까지 법대로 구성하자 하고 압박을 합니다 다수결을 하겠다 이거죠 당 일각에서는 자기당 안에서도 역풍이 우려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국민들이 나중에 이거 하면 지방선거고 뭐고 또 날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재명은요 그 사람이 과연 약속을 지킬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자기 형수한테 그 험한 욕을 하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법을 우습게 보고 있고요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 자기가 여의도 대통령이 있네 하고 큰소리치고 폼을 잡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가 대통령인 척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이거 이거를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법부가 이번에 엄정하게 심판을 해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에 있는 대로만 사법부는 이번에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습니다 왜 증거인멸 교사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규태 후임으로는 한 부장판사 한 재판장은 특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법과 원칙대로 벌금 80만 원 70만 원 90만 원 99만 원 하면 안 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증거인멸 어떻게 형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 뭐 등등 이제 이재명은 사법부의 그 참 훌륭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김명수가 아니니까 공정한 법정 판결이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재명이 가요 그러니까 1인 체제 지금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18개 상임위를 갖다가 다 갖겠다는 겁니다 18개를 다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체제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인간이 합리적이고 좀 뭔가 정상적인 생각에서 서로 계산을 딱 법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요 지금 1인 정당 만들어버린 거 보세요 법을 두드려 고쳐버렸습니다 자기 정당이지만 자기가 연임하기 위해서 연임해야 야욕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뭐냐 재판도 당대표란 핑계 치고 어떻게 좀 평가를 잘 받아보려고 할 것이고 두 번째 당대표니까 뭐 어떻게 메리트를 갖다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받아보려는 바로 그러한 그리고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당대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대표 1년 전에 사퇴를 당대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내놓고 지금 그 방향으로 법을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31일 올 3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원구성에 합의를 하되 목리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 이제는 다수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가 소수일 때는요 밖에 나가서 투쟁합니다 얘들은 지금 전공이 뭐냐면 종북 세력들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소리 깨끗 찔러대고 이거 들고 난리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무기가 그거밖에 없고 머리에 들은 게 그거밖에 없고 가슴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자들이 국가를 만약에 집권했을 때 그들이 문재인과 그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입으로는 말이죠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민생 민생합니다 민생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재명이가 입에 바른 게 민생이고 그 거짓말 아주 거짓말 25만 원 줘가지고 대한민국을 또 완전히 남미식으로 만들어놓고 권력을 계속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여당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마음대로 하겠다 다 가져가겠다 싹쓸이 하자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171석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표의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위해서 두 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출시를 안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하고 국회의장 하면 끝납니다 이 독재당이 대한민국을 엎습니다 이럴 때는 비상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동에서 비상조치 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경우에는 정상화를 대한민국 보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최대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에 따라서 지금 원구성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압박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간신히 전국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에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 안 보였다는 그래 여당 패싱하고 법정 시안에 상임위 독식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좋게 보이겠습니까 도둑놈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이재명 당은 저 도둑놈 당인데 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는 도둑질 안 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아량있게 모든 걸 협력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당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럴 만한 자입니까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도 말이죠 이 뉴델리라는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총선 승리의 여진이 남아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조금만 오만해 보이면 국민이 바로 안 되겠구나 하고 등을 돌린다 이겁니다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야권 인사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장 우리가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에 졌다는 점을 망각하고 강공 일변도로 나가면 결국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당한다 함부로 하지 말자 이재명 욕심을 위해서 끌려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자기 욕심이 급해 가지고 자기 사법 리스크 없애고 자기 당대표님에서 이 3년을 버텨려고 지금 온갖 수작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수작에 넘어갔다는 자기들이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네들 배치도 다 떼이게 된다 이게 국민들한테 국민들은요 주권자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계속 대화하면서 저의 입장을 관찰하도록 노력해야지 그 자가 무조건 독식하겠다는 이재명 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당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는 공천 다시 이재명한테 받을 리도 없고 받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이제는 바로 반란 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6월 7일까지 법대로 마치겠다 했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지금 이재명 판 5월 유신을 했지 않습니까 대선 1년 전부터 대표 사퇴 부패 직무정지 이거 당원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장치를 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이재명 하나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미약하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 뜻을 주권을 해칠 경우에는 끌어내야 됩니다 주권을 해칠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해칠 경우는 이재명 을 국민들이 끌어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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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